자기 만나는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. 자기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. 초등교사입니다. 외국인 담당 및 국제 업무. 대학생입니다. 위로 몇 살까지. 서른다섯. 저는 사수동의 작은 바를 하나로. 안녕하십니까 백오입니다. 다들 예상하시다시피.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요. 나이는 87년생 32살입니다. 직업은 현재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. 터프한 걸 좋아합니다. 원초적인 걸 좋아해서. 축구를 좋아해서. 전국의사 축구대회 MVP 출신이고. 피트니스 대회에서 스포츠 모델 분야에서 1등 한 경험이 있습니다. 우와. 그전까지는 출연자분들은 별 반응이 좀 없다가. 사실은 의사 축구대회 부분부터 약간 관심이. 풀렁이 시작합니다. 체력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. 체력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1시간 자더라도 20분은 운동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부산 계신 거잖아요. 만약 여자친구가 롱디예요. 부산 딱 계신데 여자친구가 오늘 당장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. 가야지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일정을 일단 볼 것 같아요. 아무런 없으면 갈 것 같아요. 근데 만약 부담이 되면 솔직히 얘기해야죠. 여자분들 반응 보이시죠. 실망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